오늘은 84페이지 할 차례죠. 입지 및 공간구조론 입지 및 공간구조론의 시험 구성은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되어 있어요. 지대론하고 도시공간구조이론하고 그 다음에 입지론하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일단 지대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대발생 원인은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지대발생 원인을 물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대론에 들어가게 되면 전통적인 지대론이 있어요. 리카도의 차익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마르크스의 이게 전통적 지대론이고요. 현대적 의미의 지대론에 들어가 있는 게 입찰지대, 그 다음에 준지대, 그죠? 그 다음에 경제지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리카도의 차익지대 있죠? 얘하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있죠? 여기는 특히 지대발생 원인을 물어봐요. 거기에 1번 문제 있죠? 1번 지대론. 기억에 보면 리카도 나오죠. 지대발생의 원인을 물어보죠.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 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고 해놨죠. 그 임대료라는 게 지대예요. 이게 영문상에서는 렌트인데 렌트를 우리나라에서는 지대 또는 임대료로 번역해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번 문제 1번을 보시면 차익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수확체감의 법칙을 전자한다고 해놨죠. 그러면 조금 아까 기억에 대한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그런데 뒤에 3번을 갔더니 1번 지문에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확체감의 법칙의 작동을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4번 문제도 1번에 보면 차익지대 나와 있죠. 위치를 중시하고 비옥도가 무관하다 그러니까 그냥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문제 6번 있죠. 가면 1번에 리카도는 토지 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확체감의 법칙의 작용을 지대발생 원인으로 보았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대룬 기출에서 지금 한 6문제 봤지만 첫 번째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리카도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가장 기본이니까. 여기에서 기초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대발생 원인만 알아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복잡하게 주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리카도의 차익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줄 거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리카도가 고전학파 경제학자죠. 고전학파 경제학자는 지대를 뭐로 봐요?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죠. 얘를 생산비로 간주한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리만 해두시더라도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문제 나오는 게 나머지 섞여요. 다 나와요. 나올 때 역시 특징적인 것만. 여기는 지대가 무슨 지대예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무슨 차이가? 이게 수송비의 차이 나오죠. 그래서 그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으로부터의 뭐가 달라지면. 위치가 달라지면 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수송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목대로예요. 뭐에 따라? 위치에 따라 지대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얘는 제목이 절대지대죠. 절대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대가 성립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비욕도나 위치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사용하면 무조건 지대는 지불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이것만으로도 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기억은 맞는 거죠. 그러면 답은 1번, 3번, 4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니은을 봤더니 마셜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했다고 해놨죠. 그래서 마셜의 준지대는 단계만 성립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게 현대적 의미의 지대론에서 마셜의 준지대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준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뒤에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대의 준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가 있죠. 그런데 이 기계에서는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한 천만 장 생산할 수 있는데 갑자기 때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죠. 수요가 한 3천만 장, 4천만 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단계적으로는 이 기계 설비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단계적으로 수혜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죠. 그래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를 생산업체는 많은 이윤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있죠. 그런데 얘는 생산 설비잖아요. 단계는 생산량을 못 늘려도 장기적으로는 기계를 두려울 수 있어요. 들어와서 생산이 늘어나면 더 이상 이 기계를 생산해서 발생하는 제품을 가지고는 이윤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샬의 준지대는 단계만 성립하는 거예요. 단계만 영구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도 존재한다면 우리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용상에서 보게 되면 리을 확인해야 돼요. 리을 봤더니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해서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틀린 거죠. 위치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나오고 그게 지대의 차이를 흘러익힌다는 것은 티넨의 논리예요. 그런데 디귿을 봤더니 티넨은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는 게 틀렸겠죠. 티넨은 위치지대를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내용만 내가 알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문제의 2번이 있죠. 지대론에 대해서. 거기도 마찬가지죠. 3번에 보면 티넨의 입지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욕도가 동일하더라도 어디에 따라?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차액지대서를 나오죠.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2번을 봤더니 절대지대서를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여기는 내가 절대죠. 절대라는 것은 위치라든가 비욕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대가 발생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개념에서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최열등지 있죠. 이걸 우리가 한계지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지대가 성립한다 안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절대지대에서는 여기랑 관계없이 어디에서도 최열등지 있죠. 여기에서도 무언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지대가 성립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절대지대의 개념을 알면요. 89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문제 7번 있죠.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에 물어봤죠.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기 때문에 최열등지에서도 발생함 이렇게 해놨잖아요. 거기까지 읽으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답이 나오게끔 배열해 주죠. 그런데 쓰는 표현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징적인 것만 잘 알아두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왼쪽에 가면 문제 6번 있죠. 6번에 보시면 5번 지문에 독점지대설은 토지의 소유자체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며 차액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 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해놨죠. 이게 독점지대가 아니라 절대지대라고요. 그러니까 제목만 바꿔준 거예요. 제목만. 그래서 이제 앞페이지로 돌아오시면 문제 4번 있죠. 4번. 4번에 보시면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1번에 보면 차액지대는 비옥도하고는 무관하다는 게 틀렸겠죠. 그다음에 준지대는 영구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으로 보면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거로부터 발생한다고 해놓은 거예요. 토지의 소유로부터. 그러면 약간의 표현만 차이가 있지 포인트가 되는 거를 기준으로 출제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왼쪽에 가면 문제 3번 있죠. 3번에 가시면 3번 지문에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발생 원인이라고 해놓잖아요. 그런데 5번 지문을 봤더니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라 생산비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잉여로 보는 거예요. 잉여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잖아 여기 하면서 봐. 여기 성이 뭐였지? 성성. 성성. 박찬이 여기 들어봤나? 지대로? 첫 수업이 여기였어요. 첫 수업이 여기였다고? 첫 수업이 2분부터 있었어요. 2분부터 들었다고? 듣고 난 한 번? 두 번? 듣고 내용 정리를 했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래? 여기도 한 번 듣고 다 알았다는 얘기네. 동영상을 자주 본다고요? 인강을 많이 들어봤다고요? 나중에 그걸 확인해 봐야 하는 거죠. 정신화 나와가지고. 이게 본인이 알고 있는 거하고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맞춰가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다 알게 돼요. 그렇죠? 이번에 모의고사 봤어? 한 번 봤어? 봤어? 몇 점 맞았어? 아 22개? 22개면 55점이잖아. 55점. 여기 나머지 분들 보셨나요? 이번은 6점이 너무 좋고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 본 건 1회 모의고사 봤잖아요. 다음에 보는 모의고사를 보고 또 판단을 해봐야죠. 가면서 난이도라는 건 조금조금씩 조정이 돼요. 난이도라는 게. 그리고 이번에 모의고사에서는 계산 문제도 많이 안 들어간 거예요. 조금 지나면 실제로가 똑같이 계산 문제가 한 9개. 나머지 이론 이렇게 배열이 돼서 들어가니까 나머지 분들도 봐야 돼요. 봐서 데이터가 쌓여야지 뭐가 이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 이 지대론에 대해서는 이 특징적인 건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 두신 게 필요하고 거기 문제 5번 있잖아요. 계산 문제.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딱 한 번 계산 문제로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쌀과 우유 사과 세 가지 상품에 100평방미터 단 연간 산출물에 시장 가격 생산비용 교통비용을 나타냈다고 해놨죠. 상품의 생산지와 소비되는 도시까지의 거리가 19km인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물어봤죠. 이거는 이거 활용한 거예요. 티넨의 위치지대에 있죠. 이 지대에 대한 거는요. 생산물 가격이 있죠. 여기서 생산비하고 뭐를 뺀 거냐면 수송비를 뺀 게 지대예요. 그래서 이게 남는 것 있죠. 플러스가 되는 애를 고르라 이런 얘기인데 거기 보시면 맨 먼저 나온 애가 누구예요. 거기 보면 시장 가격이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150만 대 생산비가 얼마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수송비를 빼줘야 돼요. 그죠. 이 수송비의 계산은요. 단위 거리당 수송비 있죠. 여기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수송비는 킬로미터당 얼마예요. 5만 원이잖아요. 거리가 몇 킬로예요. 19킬로잖아요.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이게 95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150에서 70 빼면 남는 게 80이잖아요. 80에서 95 빼면 마이너스 15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2번인 거예요. 2번을 제외하고는 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재배해 갖고는 이윤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쌀이 들어가면 틀리다고요.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장무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배열을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은 쌀을 딱 지문을 봤을 때 쌀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틀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답이 2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요령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왜 이런 식의 배열을 해주냐면 1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도 9개가 나오면요. 한 3문제 정도는 암산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줘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같은 논리죠. 거기 문제 6번에 지문 하나 확인하시게 되면 2번 지문에 위치지대 나오죠. 지대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함수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뭐가 증가해요. 교통비가 증가하니까 상대적으로 지대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 의미의 지대로 해서 나오는 게 알론소에 무슨 지대가 있었어요. 입찰지대 알론소에 입찰지대는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기본 조건이 똑같아요. 거기 1번 지문에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2번 지문에 뭐라고 해놨냐면 운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재화의 평균 생산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한다고 해놨죠. 이유는 튀넨의 얘기한 고립국 아시죠. 이 고립국 안에 있는 모든 토지는 이게 똑같아요. 비옥도가 똑같고 생산비도 동일하다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지대의 차이가 나오는 것은 시장으로부터 뭐에 따라 거리에 따라 그렇죠. 그거 기억하시죠. 그 논리를 그대로 도시공간에 적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튀넨은 여기가 만약에 시장이고요. 여기가 지대고 여기가 거리가 되면 시장하고 거리가 가까울 때 무슨 농업이 이루어지냐면 집약적인 농업이 멀어지면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이거를 도시공간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도심일 때요. 지대 도심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지대가 비싸겠죠. 여기가 상업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공업 이런 식으로 토지용 유형을 설명하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 지대의 크기가 틀려지잖아요. 이건 어떤 용도를 이용해야 되는지를 다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한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예요. 그런데 입찰지대라는 것은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3번에 보면 지대는 기업제의 정상이용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는 잉야에 해당이 되며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액이라고 그랬죠. 그게 틀린 거예요. 최소가 아니라 뭐다. 최대예요. 그 이상은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이상은 지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찰지대라는 것은 각 지점에 토지 사용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수년가를 갖고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입안의 특징은 어색하면 웃음으로 때우는군요. 여기가 도심이고요. 여기가 뭐가 되냐면 지대예요. 그런데 여기 도심에 위치한 토지는 뭐가 좋다고 그랬냐면 이게 좋다고 그랬어요. 접근성이 좋으면 이걸 기대할 수 있어요. 입증이라는 걸 그렇죠. 그런데 현재 이 토지 있죠. 이 토지의 지대가 천만 원이에요. 이 토지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업종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가 얻을 수 있는 수년가 있죠. 얘가 700 얘가 500 얘가 300 이렇게 제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부 0보다 크죠. 0보다 크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이 있죠. 그러니까 이 천만 원을 지불하고도 이만큼의 초과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업종이 경쟁을 펼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효과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1700까지 상승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토지는 얘가 차지하는 거예요. A가 A는 천만 원에다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윤이 700만 원이 있죠. 여기까지는 지불하더라도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상은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상을 지불하면 정상이윤도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각 지점에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인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는 경쟁에서 1500으로 결정이 되면 여기는 B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B도 1500 이상은 지불할 수 있어요. 1500 이상은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들어서냐면 C가 들어서겠죠. 얼마를 주고 1300 얘도 1300 이상은 줄 수 없는 거예요. 각 지점에 토지 사용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있죠. 걔들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입찰지대국선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서 보게 되면 최소 지불용액이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리고 4번과 같은 경우는 거의 상식적으로 풀 수 있죠.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해서 한정돼 있죠. 입증열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토지는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답은 포인트 되는 것에서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뒤에 보면 문제 9번에 마셜의 준지대라고 나오죠. 그래서 거기 2번 지문에 준지대는 생산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5번을 갔더니 준지대는 토지 외의 고정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영구적으로 지배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다.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조금 인지하시면 구별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그래서 그 밑에 문제 10번이 있잖아요. 10번에 보면 틀린 거 물어봤죠. 거기 5번에 가면 마셀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8회 토지대로 정해야 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지난번에 경제 지대는 뭐를 경제 지대라고 그랬어요? 경제 지대는 이게 학창시절만 같아도 나와 뭐 이런 게 되는데 여기는 뭐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소리 많이 쳐다보잖아요. 변호 뭐 위축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어본 선생이 뻘쭘한 거죠. 본인이 물어보고 본인이 대답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왜 현직 변호사가 공무원 시험 응시한 걸로 얘기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고시 연수원 출신의 현직 변호사 있죠. 이 사람이 구급공무원 시험 봤다고요. 그렇죠. 필기시험을 합격했고 면접 볼 때 언론사에서 몰려들어서 부담을 느껴서 안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구급공무원으로서 받는 연봉이 한 3천이에요. 변호사로서 받는 연봉이 한 3천이에요. 그러면 연수입이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지휘관계를 고려해서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구급공무원 시험을 봤다는 얘기는 변호사 업무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3천 미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전용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전용수입은 현재 용도에 그대로 제공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생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개념이 그게 전용수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림으로도 얘기해드린 거예요. 시장 가격이 1,000원일 때 10개가 판매가 돼요. 이때 생산자의 총 수입이 얼마겠어요. 1,000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생산자가 1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받아야 될 보수가 있다고 했죠. 그게 생산비라고요. 최소한 800원을 받으면 생산자는 정상이윤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생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개념인 이게 전용수입이에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1,000원에 결정이 되죠. 그럼 생산자는 이 면적만큼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게 경제지대라고요. 그래서 생산자의 총 수입은 전용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 경제지대에 있죠. 초과인이 커지기 위해서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거예요. 시소할수록. 그러면 일반적인 연봉이 삼천에도 못 미치는 변호사들도 많지만 연봉이 억대 이상을 받는 변호사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법연수원 성적이 수석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대형 로펌에서 스카우트해가요. 억대 연봉을 보장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수백 명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1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높은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소하면 시소할수록 얻어지는 이윤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변호사라든가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지대추구 행위라는 걸 한 거예요. 자기들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시장에 진입하는 거를 망가서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서울에 의대 설립이 어려웠어요. 수도권에 의대를 설립하게 되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잖아요. 그 의사가 더 많이 배출이 될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때는 로스쿨 있죠. 로스쿨제 도입하는 것도 변호사들이 싫어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가게 되면 법제 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대부분 법률가 출신들이에요. 전직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속해 있었던 집단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도시공간 구조 이름이 지대론에 대해서요. 거기서 보시면 2번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이 있죠. 여러 개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퍼락선이라고 했죠. 이 퍼락선이라는 것은 모든 점에 다 접혀있는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접혀있는 선. 그걸 퍼락선이라고 해서. 그리고 틀린 거는 5번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대한 거서부터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언뜻하게 정리해 보시게 되면 도시공간 구조 이론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그런데 그 앞에 꼭 얘가 들어가야 돼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죠. 호이티의 선영 이론 그 다음에 이름을 물어보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93페이지에 가시면 거기에 하단에 15번 문제 있죠. 다음에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 구조론을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리가 뭔지는 몰라도 마지막에 해리스하고 울만이 주장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이론이겠어요. 그럼 다익 이론을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는 얘도 나온 거예요. 호이티의 선영 이론도. 얘는 거꾸로 박스를 준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지문이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호이티가 주장하였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놓고 1번 지문에 선영 이론을 이렇게 배열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읽으면서 바로 얘가 답이다.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한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식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여기는 도시가 팽창하는 것 있죠. 제목대로 예요.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의 공간 구조는 변화를 일으키면서 확장이 되겠죠. 얘는 무슨 형태로 여기는 얘는 다익을 기준으로 해서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팽창한 다고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뭐가 개선이 돼요. 주거 환경이 좋아져요. 그래서 도시 문제가 줄어든다고 했었죠. 그런데 다만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중심 업무 지구 있죠. 얘를 중심으로 해서 점위 지대 있죠. 저소득층 그다음에 고소득층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통근자 지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얘네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점위 지대 위치를 출제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거가 고소득층 주거보다는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 얘는 왜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고 그랬어요. 일자리 일자리 왜냐하면 공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의 기회를 좀 더 쉽게 얻기 위해서 여기다 주거를 정하는 그런 개념 이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호이태 선역 이론 있죠. 얘는 도시가 팽창을 하는데 원을 그리면서 팽창하는 건 똑같은데 그게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팽창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심 업무 지고 있으면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 끝에 있죠. 여기에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조성이 돼요. 그러면 얘네를 중심으로 이 주변에 누가 중산층들이 여기를 둘러싸고 이렇게 주거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가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에 고급 주거지 여기 조성이 된다고요. 그렇죠. 이런 식의 구조로 나타나는 게 유럽에 있는 프랑스 파리 있죠. 파리라는 도시가 이런 형식이에요. 걔네도 중간에 가면 뭐가 있냐면 개선문 이런 거 있잖아요. 개선문을 중심으로 뻗어가게 되면 여기에 또 하나 무슨 박물관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중심이 축이 돼서 이렇게 그래서 이 주변에 주거가 들어수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방사형 가로 구조라고 거예요. 우리나라 남쪽 에 가면 진해라는 도시 있죠. 걔네가 이런 방사형 이에요. 걔네는 방사형 어떻게 돼있냐면 여기가 도시의 중심 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올 때가 번거로운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도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직교방사형 이라고 그래요. 그럼 외곽에서 도심으로 어떻게 돼요.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여기에 고급 주거지가 여기에 조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교통이 편리한 곳에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변은 중산층이 들어주고 주거지가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교통축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도시가 확장돼 나가는 게 무슨 이론이다. 선형 이론이에요. 그러면 도시가 성장할 때는 교통의 발달도 중요한 역할 하겠죠. 더불어서 소득의 증가도 중요한 역할 하는 거예요. 소득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고급 주택 지구의 주거를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고요. 해리스월만의 다핵심 이론은 얘네들은 단핵 도시예요. 그럼 다핵이 생기는 원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원인이 몇 가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그래요. 가면서 대답이 점점 진화하고 있죠. 옛날에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요즘은 뭐라도 하나 던져보는 군요. 그냥 빠지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래요.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가 네 가지 예요. 네 가지 그렇죠. 일단은 특정한 시설하고 뭐를 필요하겠어요. 위치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우리나라 지도 구성을 보게 되면 이쪽이 원래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여기 울산이며 포항이며 이런데 그 전에 근데 서해안시대 일로 왔잖아요. 이쪽에 산업단지 조성이 된 곳의 공통점은 다 한국기구 있는 거예요. 평택항이나 당진항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생산해서 수송하기 편리한 곳 있죠. 특정한 시설과 위치를 필요한 산업 때문에 핵이 분리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사업종 간에는 모여서 입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설명했던 게 대학가요. 신촌에 신촌에 대학가라고 명칭을 했을 때 그 지역을 가보면 대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중심으로 주거지 있죠. 주거지도 조성이 되고 그 주변에 상업적인 시설도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타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런 식 그런 식 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질 활동 간에는 입지적 비양립성 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장 지구하고 고소득층의 주거지 있죠. 얘네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입지 않은 개념 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서울에 보면 전통적인 부천이 종로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구로공단의 위치 있죠. 그게 예전에 60년대 후반에 구로공단을 조성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구로공단 하면 2호선 지하철이 돌아요. 옛날에는 그 지하철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1호선이 75년도 세웠다고요. 그 이전에 공단이 조성했을 때는 지하철 노선은 없었고 버스도 시내버스가 아니라 시외버스 있죠. 경기도에 붙어있는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판에 뭐밖에 없었냐면 공장 있잖아요. 그거 몇 개 들어선 것밖에 없었어요. 고급 주거지구 하고 공장 지구 서로 인접해봐야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일부러 입지시키는 과정에서 핵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그런데 이거를 출제에서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91페이지 가 보신 문제 11번 있죠. 거기 가면 5번에 다핵 11원 있죠.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한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을 도시의 다핵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거기 92페이지 가면 문제 12번 있죠. 3번에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 유사활동 간의 분산지향성 이질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을 들고 있다. 이거 틀리게 준 거예요. 유사활동 간의 집중지향성 이잖아요. 그리고 13번에 4번을 가게 되면 다핵심 이론은 도시에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옆에 15번 있죠. 15번을 가게 되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유사한 도시활동은 직접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고 서로 다른 도시활동 중에는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한 기능들이 있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특정한 시설과 위치를 필요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풀어준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리고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질활동간에는 입지적 비양립성이 있죠. 그걸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유사활동간의 집중지향성이 있죠. 이걸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풀어주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이전에 나왔던 지문하고는 표현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혹시 헷갈려야 할까 봐 마지막에 해리스하고 울만이 주장했다고 결정적으로 하나를 깔아준 거예요. 그냥 그거 보고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다 핵심이구나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출해서 활용했던 지문들은 언제든지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시험상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14번 문제 있죠. 거기도 보면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호이태 선형이론에 보면 도시가 성장할 때는 뭐가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모두 중요하더라. 소득의 증가도 중요하다라고 명시한 거죠. 그리고 거기 보시게 되면 버젯스는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니까 틀렸겠죠. 교통망에 따라 확대된다고 주장한 건 누구였어요. 그건 호이태 선형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보면 동심원이론에 의하면 점위지대는 고급 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고 해놨죠. 그런데 점위지대가 훨씬 더 어디에 가깝게 있어요. 중심지에 더 가까이 위치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동심원이론상 에서는 그래서 답을 5번을 준 거예요. 다핵심이론의 핵심요소에는 공업소매 고급 주택 등이 있고 도시 성장에 맞춰서 핵심의 수가 증가되고 특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일부 교과서에 보면 오래된 도시는 단핵도시고 새롭게 조성된 도시는 다핵도시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 있죠. 걔도 오래된 도시 에요. 만들어진 지가 한 600, 700년 된 도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걔가 단핵이겠어요 다핵이겠어요 그냥 다핵인 거예요. 강남이 개발이 됐으니까 오래된 도시도 공간구조가 분화가 되면 걔네도 다핵의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시로 새로 조성이 됐더라도 도시 하나로 만들어서 조성이 되면 걔도 단핵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옆에 13번 문제 있죠. 13번에 보면 3번 질문에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위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고 해놨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까는 틀리게 줬잖아요. 이번에는 또 맞게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번 긍정용 한 번 부정용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이번에 선형 이론 나오죠. 고소득층 주거지는 주요 교통로선을 추구로 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런데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저소득층 일수록 교용계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는 지역의 주거를 선정한다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저소득층 주거지가 어디에 더 가깝게 위치해요. 중심에 더 가깝게 위치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취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의 이론이 1930년대에 미국의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이론이 전개가 된 거죠. 1930년대가 미국의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던 식이에요. 특히 아일랜드 개라든가 이탈리아 개 있죠. 아일랜드의 기근 아시나요? 감자로 인한. 원래 아일랜드가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일랜드의 주식이 감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감자가 흉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게 지원을 요청했는데 영국 정부가 거부했어요. 사람들이 결국은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살기 위해서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간 거예요. 새로운 대륙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면 아일랜드계 혈통이 아일랜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존 에프 케네디라고 미국 대통령이 있죠. 거기다 하면 아일랜드계일 거예요. 그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때 들어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장에 일자를 얻어야 되니까 공장 주변의 주거를 정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의 도시 같으면 외곽이 통근자 지대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중산층들은 다 외곽이 있던 거예요. 거기가 학군도 좋고 넓은 정원을 갖추고 있는 단독주택 있죠. 거기쪽에 다 조성이 되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도심으로 모여두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일상들이 펼쳐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정리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어있고 그래서 문제 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1번에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그랬죠. 틀리죠.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멀어질수록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잖아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적인 요건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12번에 4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하는 관계가 없다라고 그랬죠.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쓴 지문을 또 반복해서 써야 안 써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2번 준 거예요. 선용이론에 의하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입지했을 때 도시마구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런 표현을 가지고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문제를 주죠. 그런데 뒤로 넘어가셔서 문제 16번 있죠. 16번에 가면 다음에 가로안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연결된 걸 물어봤어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 니은에 도시내부 기능지역이 침입경쟁 처리 과정을 거쳐서 중심업무지대 점위지대 들어오죠. 그러면 동심원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니은이 동심원이죠. 그럼 답이 5번이에요. 나머지를 볼 거 없이 그리고 대귿에 가면 도시공간 구조가 교통망에 따라 확장이 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돼있죠. 이 선자가 부채선자니까 선형이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시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면 다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이죠. 거기 보면 두 개의 도시의 상거래 후임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거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돼있죠. 이게 뒤로 가면 두 번이 더 나와요.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이. 그런데 하나는 맞는 거 하나는 틀린 거로 줘서 답을 줘요. 그런데 쓴 거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8페이지가 보시면 하단에 하단에 문제 22번 있죠. 거기 3번 지문 보시면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후배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래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옆에 23번을 보시면 1번 지문에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죠. 레일리의 레일리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비치는 영향의 크기는 중심지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래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답이었다고요. 이 문제는 23번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쓰는 지문들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오지선다가 구성이 됐을 때 내가 답을 찾는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페이지로 오셔서 95페이지에 가면 문제 17번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티넨에 고립국 이론이 있죠.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받은 애들이 둘이 있다고 설명했었죠. 하나가 알로운서의 입찰지대. 하나가 하나가 이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아니 그런데 거기 17번에 보시면 기억이 있죠. 기억 토지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집을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티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했다고 그랬죠. 그럼 둘이란 말이에요. 알로운서의 입찰지대는 아니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입찰지대가 없잖아요. 그럼 남는 게 동심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가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기억이 가가 되는 애가 1번, 2번, 3번이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는 것이 있죠. 중심지 논리가 나오는 것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 중심지 규모의 크기가 틀리죠. 그렇잖아요. 얘들도 나름대로 중심지 역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대전광희 씨는 여기 있는 세종시 있죠. 세종시부터 여기 조치원 있나요? 얘네들이 다 뭐로 확보할 수 있냐면 배우지로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종시가 배우지로 만약에 중심지 역할 하기 위해서 흡수하는 배우지 있죠. 얘네들은 제한적이라고요. 규모가 크질 못해요. 얘네들은 인구가 1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백화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관한 서비스도 제공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인구가 50만이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백화점에 관련된 서비스는 제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제공할 수 서비스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네는 인구가 많으니까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 배우지의 크기 훨씬 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중심지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상권의 범위는 더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특정한 점퍼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느냐 물어본 것 있죠. 그게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넬슨이 가장 강조한 게 뭐였냐면 양립성 이라는 거예요. 양립성 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죠? 서울의 명동에 가게 되면 엘쇼핑이라고 있죠. 엘쇼핑의 주말 매출액 거기 100억대 육박 한다고 그래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주말에만 한 2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명동이 그런 상권이에요. 명동으로 진입해서 들어가면 이 안에 차량 있죠. 차량의 통행에 방해받지 않고 고객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좁은 공간 안에 한 10만 20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이런 곳에 점퍼가 입지해야지만 높은 매출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넬슨이 특히 양립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겠죠. 그런데 이거 나왔을 때 학생분들은 일단 디귿이 무슨 말인지 몰랐겠고 그 다음에 니은에 중심지가 있으니까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중심지 찾았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튀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기억을 못하면 거기서부터 이상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해주는 게 튀넨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게 알론세 입찰리데 이론 버제스 동심원 이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나중에 지문으로 재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뒤로 가시면 문제 18번 있죠? 얘도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호이트 있죠? 호이트 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골 모양의 형상으로 그 핵심의 도심도 하나이나 여기 단핵도시라고 그랬죠?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걸 전전한다고 그랬죠? 방사형으로 아까 확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은 맞는 거죠? 그러면 1번 3번 5번 있죠? 중에 하나죠? 기억이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래쉬는 수요 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된다고 봤다 이렇게 해놨죠? 우리가 공업입지론 설명할 때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이 있었죠? 그다음에 래쉬에 무슨 이론이 있었어요? 네 제목대로 최대 수요이론 그렇죠? 지난번에 래쉬에 이게 최대 수요이로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다고요. 기업에서 이윤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서 얻을 수 있는데 얘네의 논리는 뭐냐면 이게 일정하다고요. 그래서 이 수익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상품의 판매수량이 그러니까 상품이 가장 판매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도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시장이라고요. 여기가 시장인 거예요. 이렇게 돼있을 때 O하고 P 있죠. 이게 제품의 판매 가격이에요. 여기 P하고 Q 있죠. 이 Q가 뭐냐면 판매량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공장이 시장이 입지하죠. 그러면 판매 가격에 뭐가 반영이 안되냐면 이 수송비가 반영이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제품의 판매 가격이 제일 싼 거예요. 가격이 제일 쌀 때 즉 얘가 1,000원일 때 얘가 5,000개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판매 가격에 뭐가 수송비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0원이 되죠. 그러면 판매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가장 수요가 많은 곳이 어디겠어요. 시장이 중심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돌리잖아요. 그럼 이게 수요 원추형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 기업의 재화의 도달거리가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림은 당연히 안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얘가 공업입지론에서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상업입지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여기도 보면 최대 수요 이론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의 논리가 나오면서 상권에 또는 상업입지에 관련된 내용이 지문으로 들어오더라도 이 사람은 공업입지를 주장한 사람인데 그게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티네는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해서 이것의 작물재배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해서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봤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지문을 다 맞게 준 거예요.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하고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세 개가 다 맞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찍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뭔가 하나를 버리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장렬하게 전사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용을 조금이라도 정리가 되면 풀 수 있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간에 튀린앤의 고리급 이론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서로 그렇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돼요. 그렇죠? 야 그거를 언제 다 하지? 괜찮아요. 나중에 시험 끝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 고맙습니다.